오늘은 치정편입니다. 정사를 다스리는 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길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명도 선생이 이러기를 일명지사의 구촌심어 애물이면 어인의 필요소재니라 일명부터 이명삼명 이게 이제 뭐 공무원 승계지요 옛날 일명은 처음부터 이제 지금 말하는 구국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구국공무원이 그런 말입니다 구자는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참으로 존심어 애물 애물이니까 여기 애자는 아낄 애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공직자로 들어오면 복사기도 그냥 컴퓨터도 그냥 뭐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물건 하나 전부 다 국민들이 세금 혈세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것이 애물이겠지요 처음에 공무원의 발을 디러놨을 때 그 물건 하나하나가 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거라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애물일 거예요 그런 물건을 아끼려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보존하게 되면 인의 필요소재니라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필요소재니라 이 제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는 뜻도 있고요 강을 건너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물건을 소중히 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남이 어려운 거 남이 떨어진 것도 챙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편부터 하겠습니다 명도선생이와 일명지사의 죽기억을 다 하세요 일명지사의 구존심어에 물이면 어허인의 필요소재니라 음.. 소아.. 기 incarnation ani 어허인 lif hab slap